영덕궁 기독교연합회 주간 연합 부흥회가 교회의 갱신과 신앙의 회복을 주제로 영덕읍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부흥회에서 3.1교회 송태근 목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덕궁 기독교연합회는 영덕 지역의 79개 교회들로 구성된 초교파 연합단체로 해마다 부흥회와 희망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